안녕하세요. 여목구름입니다. 어제 생산 일정과 관련된 기아차의 정식 공문이 협력사에 내려왔습니다. 보통 외부 공문은 두가지 형태죠. 대리점에 배포가 되는 용도가 있구요. 협력사에 배포가 되는 공문이 있는데 이번 공문은 협력사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지금 공문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죠. 다음주 목요일인 2월 20일에 사전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클럽 엔큐포에서 공문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전계약 일정은 2월 20일 이전에 알려드렸던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차주 목요일이구요. 전사는 일반적으로 일찍 열리는데요. 8시 반에 열리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10시에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출시는 3월 10일 화요일로 이전에 알려드렸던 내용과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우한폐렴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지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시되는 엔진 트림도 알 수 있는데요. 2.2 디젤 엔진이구요. 1.6 하이브리드 가솔린 터보 엔진이죠. 그리고 2.5 터보 가솔린 총 3종이 출시가 됩니다. 아쉽게도 2.5는 올해 7월경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첫날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요. 올해 낙기 불가 예상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세대 소렌토의 경우 디젤과 함께 하이브리드 엔진을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의 경우 첫날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납기가 불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의 경우 사전계약 다음 날인 2월 21일부터 생산이 시작되죠. 생산대수는 약 458대로 잡혀있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지는 생산량의 다수가 대리점과 시승용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소렌토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초기 생산 수량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소식을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클럽 앵큐포에서 새롭게 출시된 소렌토 엔진 트림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에는 1000명 이상의 카페 의원이 참가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응답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위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구입하겠다는 답변이 무려 55%로요. 1000명이라고 한다면 약 550명이 1.6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위는 31%죠.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이라고 한다면 대략 310명 정도가 되겠죠. 2.5 가솔린 엔진은 7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기 수요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디젤 엔진인데요. 약 13%가 구입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구입을 하겠죠. 1000명 정도의 패범 조사라서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선호도를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전계약 시 실제 차량의 엔진 선호도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SUV는 곧 디젤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제법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1.6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사전계약자의 물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위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첫날 계약하지 못하면 올해 내에 낫기 불가라는 공문의 내용을 알려드렸죠.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요. 기아차의 이상대로 자칫 올해를 넘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달에 출시된 GV80이었죠. 사전계약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SUV인 GV80의 사전계약 소식을 미리 전달해드렸는데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사전계약을 진행하시라고 그때도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기본 트림이 7천만원에 가까운 데에 설마 사전계약까지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절대로 기다릴 일이 없다고 장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계약 결과를 볼까요? GV80 초기 생산 물량은 전산이 열리면서 바로 소진이 되었죠. 표해보시는 것처럼 10분부터 약 15분 단위로 예상낫기일이 무려 한 달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V80은 사전계약으로 올해 판매량의 80% 이미 판매했다고 얘기했죠. 4세대 소렌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4세대 소렌또 하이브리드의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클럽 엔큐포에서 공개한 협력사의 공문을 보겠습니다. 노란색 아래 부분은 수출로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국내 출시되는 내수용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2월부터 생산되는 월 단위의 생산량이 적혀 있습니다. 수출형 차량은 3월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국내 내수 차량이라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디젤의 생산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노란색 표에서 1번, 2번, 3번 셀이 디젤 차량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8단 변속기의 2륜과 4륜 그리고 5인과 7인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젤 차량의 생산량을 종합해보면 디젤은 2월에 600대, 3월에 8300대, 4월에 7600대, 6월에 6300대가 생산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대량 22,800대가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생산되는 차량은 대리점과 시승용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대량 5,000대부터 5,500대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포마한다면 내수양으로 대량 6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이 더 뜨겁다면요. 생산량은 조금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젤 차량의 생산량은 7만 대부터 8만 대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문 결과에서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다고 희망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이브리드는 2월에 400대, 3월에 1200대, 4월에 1100대, 5월에 1200대, 6월에 1950대를 생산한다고 써있는데요. 5개월간 5,450대가 생산됩니다. 이 생산량은 디젤 생산량의 대략 한 25% 수준인 것 같은데요. 4,550대에서 대리전과 시승차를 제외한다면 많아야 한 5,000대 정도, 그 정도 미만이 6월까지 생산되는 물량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전계약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경쟁 차량인 산타페트엠의 경우 첫날 사전계약 대수는 8,192대였습니다. 소렌토의 경우 이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요. 첫날 사전계약 대수를 한 6,000대 정도 잡았을 경우 설문조사에 따르면 50%가 하이브리드를 구입한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대로 정해본다며 첫날 사전계약 대수의 절반이 한 3,000대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전계약 대수는 한 1만 대 정도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기아차의 공문대로 첫날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올해 내 낮기 불가능한 이상은 사실 근거가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V80의 전차처럼 10분부터 15분 정도 차이가 한 한 달 정도 이상의 예상 낮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꼭 서둘러서 사전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같은 친환경 지역에는 환경규제 문제로 인해서 가솔린과 디젤 차량은 더 이상 렌트카로 등록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렌트카와 리스 업체들도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죠.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1.6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사원을 통해서 서둘러야 원하는 시점의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의 구독자이신 김민중님께서 공개된 쏘렌트호에 다양한 색상을 입혀주셨습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컬러가 제공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량의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사전계약 정보는 하루 전에 알려지죠. 이때 색상이나 세부적인 스펙까지도 알려지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쏘렌토가 출시되고 2개월 뒤에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출시가 되죠. 이때 하이브리드 역시 출시가 되는데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일정을 보겠습니다. 공개일정을 보시면 다음주에 사전계약 전이죠. 17일 월요일에 세부 스펙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세부적인 소식이 이때 알려질 것 같습니다. 이후 2월 20일에 사전계약이 시작되죠. 사전계약 이후에는 제네바 모터쇼을 통해서 3월 4일에 글로벌에도 완전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에는 공개발표와 함께 다양한 시승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목그룹도 이때 참가해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때 커뮤니티나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연목그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의 사전계약도 조금 늦췄다가 주변에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렌토의 소식을 영상으로 긴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이 불경기라고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연목그룹의 신차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